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지금 배스윙,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세이션하죠. 다시 이병옥 골플랩이 쭉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배스윙, 그렇죠? 우리 중년 남녀들에게 고민, 왕자 있다, 오케이. 왕자 있어도 생긴 건 뚱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몸을 이용할 수 있는 배스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윙을 세게 할 때마다 미스샷이 났었는데 이 스윙을 하니까 정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라는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스윙으로 멋진 드로우 한번 쳐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드로우라는 건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목표 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측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의 샷을 드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훅과 드로우의 차이는 그런 모양이어도 의도를 했냐, 의도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배 모양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분석까지 필요 없고 저는 정확하게 배를 내밀어 드려서 분석하기 좋게 배자를 한번 만들어 드리면 몸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배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윙하고 나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페이스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나가는 배, 오른쪽 배를 쭉 다운스윙 때 태워주면 이건 인아웃 스윙이 될까요? 아웃 인스윙이 될까요? 당연히 인아웃 스윙이죠. 인아웃 스윙, 그렇죠? 그러면 페이스를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인아웃 스윙이 되면 페이스가 우측을 보니까 그냥 푸시볼이 나오겠죠? 근데, 자 그럼 일단 푸시 한번 쳐보자고 그럼 백스윙을 들고 격하게 그냥 이 배를 쭉 둥글게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옆구리에서부터 보통은 이제 앞에 옆구리가 아니라 저는 없는 복근 시작하는 부분도 태우는데 옆구리에서부터 태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태웠더니 쭉 그냥 우측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배를 태웠더니 방향이 그냥 나오네. 내가 그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팔뚝을 그렇게 막 펄럭이면서 치는 게 아니라 배만 태웠더니 아하, 그러면 나가는 배를 태우면 다시 스퀘어 페이스로 만들고 나갈 때도 나가는 배를 태웠더니 그냥 우측으로 날아가 버리네. 오, 그럼 약간 배치기 모양도 되지만 보통 배치기 할 때 탑볼 그리고 샹크 이게 났는데 배라인을 태웠더니 공도 잘 맞아요. 아하, 그러면 페이스를 약간만 닫아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30분 닫는다, 1시간 닫는다. 이걸 한 30분만 닫아볼까요? 그래요, 30분만 닫아봐요. 그럼 30분을 닫고 잡는 거예요. 30분을 닫고 잡은 상태라면 배에 의해서 공은 우측으로 출발하겠지만 페이스방향에 의해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온다는 그런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0분이 불편하면 15분만 닫아보셔도 돼요. 닫아놓고 여러분들은 공이 지금 정상적으로 치면 공이 왼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배 라인을 태워서 우측으로 출발시켜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걱정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때는 뭘 해? 막 몸 스윙해? 아니야, 팔만 빨리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배 스윙으로 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우측으로 갔다가 오, 가운데로 싹 들어온다. 되게 신기한데? 이 스윙 원칙은 지금 이병옥 골플랩 멤버십에서 멤버십 2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쉐도우 스윙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응용 동작이기도 해요. 페이스를 닫아놓고 배 라인을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 몸으로 치는 게 아니라 팔로 그냥 팔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오, 잘 돌아요. 우측으로 가다 잘 돌아. 지금 30분을 닫았더니 도는 양이 좀 많네? 오케이. 그러면 15분만 15분만 닫고 여기에서 배 라인 한번 태우는 것 같아요. 백스윙 들고 배 우쌰 했더니 오, 가다가 살짝 돌어. 아, 약간 배치기 모양도 있지만 내가 배만 태우게 되면 구질을 얼마든지 구살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조금만 다른 동작을 했을 때 실수를 했던 것은 배를 스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팔이 지나치게 멀어지면서 나오는 실수였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어떤 스윙을 해도 배만 스친다고 하면 아, 무조건 공이 맞는구나. 와, 심지어 파스처가 세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일어나면서 이 발력을 이용하면서 사슬해도 정타는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응용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멤버십에서 쉐도우 스윙 한다고 그랬죠? 그럼 쉐도우 스윙에서 저는 이 스윙만 할 거예요. 그럼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훅이 나겠는데 드로우가 그러면 놓고 이거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가서 바로 백스윙 들고 그 모양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 좀 밀기는 덜 밀렸어도 왼쪽으로 감기는구나. 이러한 예상했던 결과치를 계속 뽑아내는 거죠.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정타가 보장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드로우 치는 법 배워봤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전 영상도 보면서 전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의 것을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페이드도 배워봐야 되겠죠? 페이드 치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